망설임과 신중 사이를 오가는 느리고 소모적인 시간과 태도를 원한다. 한 장면 그 한 순간을 담겠다고 숨을 죽이고 자세를 바꿔가며 빛의 정도와 거리를 확인하고 셔터를 누르는 신중한 태도. 필름 카메라, 그것은 지금의 시대와는 다른 속도와 흐름을 갖고 있다. 망설이는 연약한 태도가 신중이라는 우직한 태도와 만나 서로를 바치고 밀어주며 만들어지는 순간. 예상할 수 없이 담기는 사진이 참 매력적이다. 핸드폰으로 담은 사진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도 찍을 때 취한 자세와 태도에 따라 애정과 가치의 정도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망설이고 신중하다가 내려야 할 역에서 내리지 못한 적도 타야 할 버스에 오르지 못한 적도 많지만 사진만큼은 다르다. 망설이고 신중하다가 놓친 순간이 더 짙게 남는다. 손에 쥐고 눈앞에 두고 상기시키는 것보다 잊힐까 봐 가슴에 새겨둔 것이 더 오래 간다. 일상이 영화가 되는 순간 커플의 소리 вет기 서둘이 감사합니다.